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오 멋있는 리자몽! 오 고라파독 리자몽이구나! 줄여서 보자! 그거 죽이면 안돼!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아 또 달빙이 갖다 버려구가! 오 잘 준비하던 뮤영! 아 잡아 치기치기치기! 응 이미 늦었어! 안돼! 자자 한번 먹네?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와 이번엔 카라노스! 인사하렴 우리 찌리도스란다! 생긴거 개어덩해!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설마 거부강! 짜잔 거부강이란다! 못해봐! 아니 이건 내꺼야! 어제 뽑았어! 그걸 왜 자아이!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야 오늘 뭔가 일류대로 해! 3톤급 잡몬가! 저거운가! 야야야 저턱 못해봐!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야 뭐야 그 뚜가스야! 오 흰가스로구나! 해들 받은게 궁금한거지! 야 저거 나를 떠나져라!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절설의 포켓몬 크란몬! 오 무시무시하냐 도랄꾸냐! 내가 어딜 맞으면 요리해!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가면은 내꺼야! 오 할은 나온 루즈라니 아니군요! 아 하려네 내꺼야! 뽀뽀다! 야!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어 저기요 빨리! 오 귀여운 코일이구나! 아 뭐야 진짜 귀여워! 아 이런거 좋아해 잠깐만 있어봐!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뭐야 뭐야 이번엔 꼬북이! 짜잔 이번엔 꼬북이란다! 아 알았어! 꼬북이도 귀여운데! 하얗겨워!